안녕하세요. 스티브한 부동산TV의 애슐리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분양앤더시티의 세 번째 프로젝트죠. 엘리나를 들고 왔는데요. 엘리나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엘리나 프로젝트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요. 버킷틀랍역 근처인 플레어몬트 스트릿과 갈드나드레브 사이에 들어올 예정이고요. 총 29층짜리 하이라이즈 콘도 한 동과 6층짜리 렌탈 콘도 한 동 이렇게 총 두 동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세대수는 246세대, 원베드룸부터 쓰리 베드룸까지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완공은 2026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개발사는 스트랜드라는 개발사인데요. 다소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스트랜드는 1976년에 설립을 해서 이미 2만 3천여 채 이상을 지은 경험이 있는 개발사입니다. 파이낸스나 개발, 투자 등을 벤쿠버에 기반을 둔 북미에서 아주 활발하게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4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개발사입니다. 광역 벤쿠버에서만 이미 1빌리언이 넘는 이런 렌탈과 마켓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왔고요. 버킷틀람 지역에 있는 아시는 분도 아실 거예요. 저층콘도 디옥스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개발사이기도 합니다. 시공은 로이드아이트, 유니버시티 디스트릭, 하이게이트 빌리지 시공에 참가했던 엑시움 빌더에서 이번 프로젝트도 같이 함께 참여한다고 합니다. 위치는 버킷틀람 스테이션에서 도보로 약 8분에서 9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세이프웨이죠. 큰 대형마트도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장고실 때도 아주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각종 공원이나 초등학교도 차로 한 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아이들 라이드 해주시기도 편한 위치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분들끼리도 자주 나들이 가실 수 있는 락키포인트 파크까지도 언덕 한 번만 내려가시면 되는 아주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나에는 무려 14,000 스쿨핏 이상의 인도어 그리고 아웃도어 어메니티 공간이 있는데요. 먼저 그라운드 레벨에서는 강아지 산책을 시키실 수 있는 프라이벳한 산책 공간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4층에는 인도어짐, 바베큐를 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 피크닉 에리아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29층에는 루프탑 스카이 스파가 있는데요. 큰 대형 수영장은 아니지만 자그마한 그런 플런지풀이 이렇게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요가 룸, 그리고 사우나 룸이 생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모든 파킹스톨에는 EV 충전이 레디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전기차 가지고 계신 분들도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바이크 스토리지 룸뿐만 아니라 이런 자전거를 고치실 수 있는 바이크 리페어 룸도 따로 만들어질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 그럼 엘리나의 플로우 플랜을 훑어보겠습니다. 엘리나는 한 층에 총 10개의 유닛이 들어가고 엘리베이터는 3개가 들어갈 예정이라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기 위해서 오랜 시간 기다리셔야 하는 불편함은 확실히 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원베드룸은 429 스콜프부터 477 스콜프까지고요. 40만불 후반대에서 시작해서 50만불 중반까지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원베드룸 플러스 대는 500 스콜프트 부터 534 스콜프트 50만불 중반부터 60만불 초반까지고요. 투베드룸은 734 스콜프트에서 794 스콜프트 70만불 후반에서 80만불 중반의 가격이라고 전달받았습니다. 투베드룸 플러스 대는 769 스콜프트에서 887 스콜프트 그리고 80만불 초반에서 90만불 초반 정도의 가격이고요. 마지막으로 3배드룸은 921 스콜프트 한 플로우 플랜이고요. 90만불 중반에서 시작해서 100만불 초반입니다. 모든 유닛에는 EV파킹을 하실 수 있게 EV레디 된 파킹스토리 하나씩 포함이고요. 한시적으로 스토리지 락커가 한 개씩 모든 유닛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디파짓은 총 20%를 하시게 되고요. 처음에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10,000불 그리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5%를 납부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로부터 3개월 후에 5% 그리고 그로부터 6개월 후에 또 5% 그리고 마지막 5%는 그로부터 또 6개월 후에 내주시면 됩니다. 네, 메인테넌스 비는 스콜프트당 54센트로 지금 현재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매비는 지금 한시적으로 1,000불 지금 프로모션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또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굉장히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한시적으로 또 진행하고 있는 바이어 인센티브가 있는데요. 1베드룸 구입하시는 분들은 5,000불 1베드룸 플러스 덴 또 마찬가지로 5,000불 2베드룸 그 다음에 2베드룸 플러스 덴 구입하시는 분들은 7,500불 마지막으로 3베드룸 구입하시는 분들은 1,000불의 인센티브를 드리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엘리나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더 구체적인 정보나 분양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